안녕하세요 항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6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진짜 사는 맛이 좀 덜만한데 덜만하다 보면 또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그게 뭐 단순히 여의도나 정치판 문제가 아니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그 사연을 이야기하기 전에 나오신 분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이웃집 집사입니다 이웃집 집사 오늘도 왔네요 전문회 오고 안 올 줄 알았는데 재밌더라고요 아 재미있어요? 그럼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 옆에 계신 분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철도를 사랑하는 남자 철쌤이었습니다 철도를 사랑하는 철쌤 언제 철이 돌려나 싶은 생각이 든다면 그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가끔씩 저같이 좀 무식한 사람도 이런 데 와가지고 무식한 사람도 좀 대변해주면 아 그건 뭐 무식하다기보다는 철만 사랑하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이 관심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더 좋겠죠 네 자 오늘 어떤 사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안 그래도 감정 기복이 심한 27세 여성 청취자인데 요즘에 마음이 더 괴기스럽기만 합니다 바로 인천에서 일어난 17세 소녀가 꼬마를 죽인 사건 때문인데요 정말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조현병을 가진 소녀라고 하는데 제가 혹시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하는 걱정에 기사를 검색해 보았어요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너무 많아서요 사건 당일 그 소녀는 초등학생들의 학교 시간에 맞춰 아파트 놀이터에 있다가 엄마에게 전화해야 하니 전화기를 비리고 싶다는 8살 여자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목 졸라 살해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신을 옥상에 있는 아찔한 직선 사다리를 꽤 타고 올라가야 하는 물탱크에 유기했고요 왜 꼬마를 죽였냐고 묻자 죽인 것은 기억이 나는데 꿈 같다 모르겠다는 말을 하다가 고양이를 괴롭혀서 화가 나서 죽였다고 말했다고 하고요 소녀의 부모님은 의사이자 교수라고 추정된다고 하네요 학교에 따르면 작년에 자퇴할 당시 부모님이 대한학교에 보내겠다고 하기에 교육청에 인가된 대안학교로 전학을 추천했으나 부모님은 굳이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로 고집했다고 하고요 결국 소녀는 아무 학교도 가지 않았다고 해요 17살에 일상 없이 정신병 치료만 받으러 다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거든요 또 동창생들에 따르면 소녀가 고양이를 해부했다고 하네요 저는 이런 상황으로 혹은 소녀가 가정 혹은 밖에서 신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폭력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경험들로 인해 자기보다 약한 대상에게 폭력을 재현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리를 하게 됐어요 무엇보다 살인부터 시신 유기까지 3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소녀가 자신이 폭력을 당하는 것이나 또는 다른 대상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어떠한 이유로 익숙해진 아이는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도 생기고요 하지만 소녀의 상태에 대한 이런 의문들이 해결되기도 전에 소녀는 이미 조현병을 가진 위험인자, 괴물로 간주되어 버렸어요 언론에서는 마치 조현병이 일한 살인인 것처럼 포장하여 의료법 개정으로 일어날 정신병자 대방출이라는 기사를 내서 공포를 심화시키려 하네요 조현병은 약으로 치료하면 위협이 안 된다는 기사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이 제약회사의 마케팅 수단이 된 것 같아요 박사님, 괴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요? 연쇄살인범들의 이야기만 봐도 그래요 여자만 골라서 죽인 미국의 어떤 연쇄살인범은 살아있는 여자는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키스를 하기 위해서는 여자를 먼저 죽여야 한다고 말했대요 그 믿음은 엄마한테 끊임없는 비하와 학대를 당하며 컸기 때문에 더 강화되었고요 정말 우리가 나의 아이가 안전하게 놀이터에서 놀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싶다면 왜 그녀가 괴물과 같은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알아보아야 할 것 같아요 무조건 사후적으로 최대한의 혁량을 때려서 사회에서 격리한다고 이 나라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번 사건은 마치 조현병이라는 기준으로 인간을 격리하면 이 사회가 괴물들로부터 안전해질 것이라는 환상을 심으려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형태의 살인범이나 희생자들이 더 계속 만들어질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교수님 저는 이 소녀의 어린 나이나 정신적인 문제에 동정론을 펴는 것은 절대 절대 아니에요 이 범죄를 제대로 알려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위험한 괴물이라고 믿는 사람을 암세포 제거하듯이 잘라내기만 하면 이 사회가 안전할 것이라는 논리가 너무나 폭력적이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쉽게 하게 되었는지 궁금해서요 특히 언론에서 소녀가 그린 그림이라고 소개한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소녀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녀의 심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소녀는 저와 같은 아주 예민한 로맨티스트 성향의 또 다른 자기만의 세계에 빠진 아이처럼 보이거든요 이미 그 소녀는 꼬마를 죽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회에서 금리되고 평생 그 죄책감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터인데 이것이 단순히 한 아이의 순간적인 범죄적인 일탈 행위로 그냥 지나가야 할 일인가요? 이런 범죄가 생긴 것에 대해 사회나 부모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정신병의 문제는 바로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다 써넘겨도 되는 것인가요? 암에 걸리면 그 암 환자 치료하는데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정치인들이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이나 그 사건과 관련된 일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아주 불편한 물음에 대해서 황심소에서 다뤄주세요 이 소녀의 경우조차도 또 다른 경리의 대상으로 포장하고 공포를 성급하게 조성하는 언론의 심리에 대해서도요 정말 이 나라는 사람이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나요? 아니면 그냥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며 자기만 살겠다고 온갖 징글징글한 짓을 다 하면서 살아도 되는 나라가 되는 것인가요? 박사님, 살인을 하게 된 17세 소녀의 심리만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고 또 처리하는 이 사회 어른들의 심리를 알려주세요 네 이 사연 자체 어떻게 지금 어떤 느낌이세요? 들어보니까 저는 맨 처음에 이 사건을 접했을 때 막연히 정신부장증이 약간 개명된 조현병이잖아요 그래갖고 막상 이 사건이 터지고 어? 정신병이면 처벌은 안 받겠네? 그러면 또 피해자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안타깝겠네?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각 없이 이제 지나갔는데 그 철쌤 네 이 참 준비를 하시는 건 참 좋은데 본인이 지금 리액션을 하는 게 평론가의 모드로 지금 리액션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 되면 이 사연을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파악하는 거를 일반적인 평론가 수준으로 그냥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렇다고 일반적인 이유를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적응해서 살아가지 못할 때 정신분열정이라는 이 이름을 붙이는데 우리가 보통 정신병이라고 하는 거의 가장 대표적인 행동인데 그럴 때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네 말이 안 통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그걸 예측할 수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사건 자체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주고 있어요 사연을 주신 분도 그런 막연한 생각 때문에 제가 혹시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하는 걱정에 기사를 검색한 다음에 이 사연을 지금 보냈거든요 이건 상당히 여러 의미가 있어요 이분이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감정기복이 심한 여성인데 감정기복이 심하면 보통 조울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분이 자기가 예민하고 때때로는 자기가 자기 감정을 충동하지 못해가지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까 이걸 충동 불안정 이렇게 이름도 붙일 수 있고 자기 통제 능력 조질 능력 떨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기가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과대망상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때부터 이제 다양한 병명이 붙일 수 있는 기회를 이분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보니까 자기도 조현병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셔서 이 사연을 보낸 거예요 이분이 진짜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이 사건을 보고 자기도 조현병인 걸 살짝 의심을 하고 자기도 그렇게 행동할까 봐 걱정하는 거 아닌가요? 왜 이 소녀가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도 조치를 취하지 못했나? 그러면 책임이 누가 있느냐 이 질문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의 사연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건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언론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보도하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문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엄마에게 전화해야 되니 전화기를 빌리고 싶다는 여자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여덟 살 되는 여자아이가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전화기가 없다 그걸 빌린다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나요 우리?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여기 여자고 자기보다 그냥 언니라고 쉽게 친숙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덟 살짜리 아이도 말을 좀 편하게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을까 그럼 이제 앞으로 어머니들이 여덟 살 아이들한테 전화기를 사주든지 아니면 절대로 엄마한테 연락할 때 전화기를 빌리지 마라 나는 교육을 하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아예 오히려 더 애를 혼자 두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학교 시간에 맞춰서 꼭 데리러 간다든지 어쨌든 전화기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좋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너무 과도하게 모든 사회의 주체들을 의심하는 의심병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는 이 기사를 쓰거나 보도하는 기자들이 대체 뭐를 보도하기 위해서 이 기사를 썼을까라는 그 질문부터 먼저 던지고 싶은 거예요 의료법 개정 의료법 개정에서 지금 정신병자 대방출 이거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 사건을 띄운다 그러면 의료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의료법 개정 자체에 대해서 의료법은 이미 개정이 돼서 시행만 남겨두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정신과에 입원시킬 때 근데 사실은 그 법 개정된 것도 좀 코미디긴 해요 그게 뭐가 코미디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원래 법 개정의 기본 취지는 너무 생사람을 쉽게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서 인권을 유린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개정은 의사 한 사람이 아니라 의사 두 사람으로 하도록 해서 더 어렵게 하자 그리고 그중에 한 사람 의사는 국공립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야 한다 이거는 소위 말해서 공권력이 가지는 또는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권한을 강화시키는 아주 웃기는 이 개정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거를 참 이 공무원이나 의사들 입장에서는 더 좋아지는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개정이 됐지 인권이 강화되는 건 아니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데 그런 법을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어쨌든 간에 근데 두 번째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요 저는 이 단서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아이가 상당히 어쨌든 혼자 했든 누구랑 같이 했든지 간에 놀이터에 놀고 있는 어린 아이를 꼬셔가지고 집에 데려가서 죽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가 부모가 의사이자 교수라고 추정된대요 부모가 의사고 교수를 추정을 하나요 아니면 기자가 알면 얼마든지 알 수 있나요 알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추정된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낼까요 그리고 사실은 이 사건을 보도할 때 부모가 누군지 전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아빠 인터뷰 나오는데 가운을 하얀색을 입고 있고요 이렇게 불러되어 있는데 뺏딱 의사의 오피스 책들이 대부분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공식적으로 아빠의 직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거는 뭐를 이야기할까요 부모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아야 된다 물을 수 없다라는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아니면 부모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보통 그러니까 자식이 자식이 제외하고 부모가 제외하고 따로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17세 소녀가 한 행동에 대해서 부모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어느 정도 책임은 있다고 생각돼요 네 그러면 부모의 직업을 언급하지 않은 거는 부모의 책임을 지우지 않아도 된다 또는 지워야 된다 어느 쪽일지 저는 저가 뭐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되게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인 부모인데 만일 의사라면 또는 교수라면 상당히 이 사회에서 배울만큼 배우고 또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집 아이가 지금 조현병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학교를 안 다니고 대안학교를 보낸다고 하면서 안 보내는 그 상태에 뒀다는 거는 우리가 쉽게 그냥 쉬운 단어로 이야기하면 이걸 뭐라고 그러죠 학대 아동학대에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공권력이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건 뭘까요 학대라고 인정을 한가요 인정하지 않은가요 인정하지 않아요 왜 학대라고 인정 안 했을까요 학대의 개념이 뭔가 신체적인 폭력이라고만 생각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부모가 번듯한 직업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사회는 부모의 직업이 번듯하고 돈이 많으면 자식을 학대하거나 하는 상황으로 되지 않을 거다 부모가 직장도 없고 제대로 안 되는 집에 환경이 있는 아이들만 학대를 받는다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생각에 맞춰서 현상을 왜곡해서 인식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의 학대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 사건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실제로 부모가 아이를 방치한 거거든요 아이가 나름대로 정응하고 생활하거나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서 충분히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방치했으면 이걸 우리는 학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개념을 이 부모한테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지적을 할 수 있어요 단지 많은 사람들은 아이가 자식이 저렇게 끔찍한 일을 정해주셨으니까 그 부모는 얼마나 속이 탈까 그 부모 불쌍하다 부모를 보호하자 이런 놀라운 생각을 하는 것이 한국인의 기본 심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건요 이 사연 주신 분들 약간 간접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았고 지냈는데 그러면서 동창생들에 따르면 소녀가 고양이를 해부했다고 하네요 저는 이런 상황으로 혹시 소녀가 가정 혹은 밖에서 신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폭력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경험으로 인해 자기보다 약한 대상에게 폭력을 재현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리를 하게 되었어요 놀라운 추리예요 이거 크리미닐 마인드라는 미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네 거기에 놓은 FBI 행동 분석가들이 하는 심리 분석의 전형적인 패턴을 이분은 스스로 파악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자기보다 약한 존재에 대해서 학대적인 공격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은 동일한 경험을 본인이 당한 것을 반복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건 아주 전형적인 범죄 행동에서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물리적인 학대냐 정신적인 학대냐 누가 그런 학대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추론은 자연스러운 범죄 심리 프로파일에서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끊이지 않고 경찰도 상상조차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건 우리는 알 필요는 있는 거죠 그 아이가 학대를 당했는지 어떤 신체적인 정신적인 학대를 당했는지 그리고 이 아이의 병이 발생한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부모나 경찰이나 이런 법적인 또는 그와 관련된 이 정신법의학 그런 영역이 있어요? 정신법의학 아니요 따로 없어요 없죠 그런 상황에서 그거는 꼭 의사에만 그렇느냐 모르겠어요 그거는 정신법의학은 법을 아는 사람이 할 거냐 정신 쪽에 심리 쪽을 아는 사람이 할 거냐 이 의사 해부하고 약 쓰는 사람이 할 거냐 아니면 그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정하고 그걸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거냐는 모르겠지만 그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질문을 던져볼 만한 충분한 상황이 된다는 것 무엇보다 살인부터 시신 유기까지 3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소녀가 자신이 폭력을 당하는 것이나 또는 다른 대상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어떠한 이유로 익숙해진 아이는 아니었을까 이거는요 진짜 언론에서는 이 보도를 자세히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시신 훼손이라는 이야기로 끝났는데 사실은 아이가 시신을 훼손했다는 것은 아주 정교한 칼로 거의 해부하듯이 훼손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체를 해부한다는 건요 그냥 무작정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칼만 있다고 못해요 저 같은 사람한테 칼을 주면요 약간 다른 사람 손에 다리에 몸에 생채기를 내는 것조차 두려워해서 손이 떨려서 안 들어가요 그런데 동창생 애들이 아이가 고양이를 해부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시신 훼손이 아니라 자기가 죽인 그 대상을 해부를 했다는 것 그 행위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더 맞다는 거예요 이 17살 소년은 마치 자기가 고양이를 해부하듯이 아이를 해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단순히 살인이 아니라 일종의 실습 행동으로 했다는 거고 그 실습 행동은 이 아이한테는 상당히 체계적인 계획적인 행동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럴 때 던지는 질문은 조현병 환자가 그런 행위를 하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그 사건에 대해서 보면 아이가 그린 그림 그 그림에 대해서 미술치료, 미술심리 운운하는 사람이 그게 밸런스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해놨던데 진짜 그 그림은 놀라울 정도로 그 아이가 섬세하고 또 나름대로 그림에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상당히 아이의 지적인 능력이나 그런 것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그랬을 때 이 아이가 크리미널 마인드를 내가 너무 많이 봤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온갖 종류의 다양한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이 자기가 의대에서 1, 2년 정도 공부한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범죄에 그걸 적용을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왜 고양이를 회부를 했을까 그럼 이 부모가 이 아이한테 어떤 행위를 했나 아니면 이 아이가 어떤 모습을 부모한테 보여드리려고 했을 때 부모한테 인정을 받고자 했을까 어떤 다양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생각하는 의사 놀이를 혹시 고양이한테 한 게 아닐까 그리고 그 의사 놀이를 혹시 직접 어린아이한테 얘가 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럼 그 의사 놀이를 한 것일까 아니면 본인이 부모처럼 행동을 하면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상상한 건 아니었을까 왜 아이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됐을까 이런 식의 다양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금 단서들이 이 사연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부모의 입장에서 자기 자식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그렇게 혐오스러운 상상을 하냐라고 공격을 하거나 명예에선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그럼 제가 부모가 혹시 이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 문제를 야기했다는 그 뉘앙스로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걸까요? 그것도 알 수 없어요 뭐 그렇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는 그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사건이나 현상과 관련된 권력자 또 나름대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존재를 상당히 위협하는 또는 불편하게 만들 여지가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면 안 돼 질문을 던지는 인간은 가능하면 죽여버리거나 또는 그 인간을 공경에 빠뜨리게 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름대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일이거든요 심지어는 한 개인과 관련된 이런 사건과 관련돼서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것조차 차단이 되니까 그런데 이 사연을 주신 분은요 상당히 지적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이런 크리미닐 마인드에 대해서 관심도 있는 것 같아요 연쇄 살인범 이야기하면서 살아있는 여자는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키스를 하기 위해서는 여자를 먼저 죽여야 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크리미닐 마인드가 참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경찰은 대면 맞고 체류탄 쏴야 되고 물대포 쏴야 되는 게 본인들의 1차적인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탐색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거의 미국 FBI 행동 분석 유닛 그 수준으로 이 사건을 지금 분석해서 보려고 한다는 게 저는 이 사연이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사실은 선택을 한 거예요 와 우리나라에도 이 정도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구나 자 그래서 이 사연에 대해서 이번 사건은 마치 조현병이라는 기준으로 인간을 격리하면 이 사회가 괴물들로부터 안전해질 것이라는 환상을 심으려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 범죄사건의 배후에 깔려있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통념까지도 그리고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보이지 않는 마치 업무 또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 사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징글징글한 이기적인 속성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대해서 책임감이라고는 조금 더 없이 편하게 그냥 문제를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 심리까지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 고맙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위험한 괴물이라고 믿는 사람을 암세포 제거하듯이 잘라내기만 하면 이 사회가 안전할 것이라는 논리가 너무나 폭력적이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쉽게 하게 되었는지 궁금했어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 이게 놀랍다는 거 이분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이 사회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그랬을 때 그녀의 심리가 또 이 소녀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녀의 심리가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 그 소녀의 정체는 진짜 조현병인지 그리고 그 아이가 고양이를 해보하는 행동을 동창생이 이야기했는데 엄마 아빠는 알았을까 몰랐을까 엄마 아빠는 부정했어요 엄마가 인터뷰를 엄마는 부정했죠 그렇죠 그럴 때 결국 그 엄마는 그 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인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인정하고 싶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 그거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부모는 자기 아이가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결코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심리상탈 이건 아이의 심리뿐만 아니라 부모의 심리까지도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소녀는 저와 같은 아주 예민한 로맨티스트 성향의 또 다른 자기만의 세계에 빠진 아이처럼 보이거든요 M자형 그런데 로맨티스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거의 자기 파괴적인 상황에서 또는 누군가로부터 아주 강한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누군가 흉내를 내기 놀이를 하는 그런 아이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이런 범죄가 생긴 것에 대해 사회나 부모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네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요 이 사회는 야만적이고 폭력적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사회나 부모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부모가 이 사회에서 번듯하고 잘난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책임을 묻는다기보다는 차라리 그 부모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부모가 안 됐다고 위로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이 사회의 기본적인 통념이에요 왜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이나 그 사건에 관련된 일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왜 이 사건 자체가 마치 오물이라고 생각하고 쓰레기라고 생각하니까 빨리 오물 치우고 쓰레기 청소하면 문제없다 이 사회 깨끗한 사회 훌륭한 부모 밑에는 훌륭한 자녀가 자라는데 그 훌륭한 부모는 높은 자리에 돈 많이 벌고 잘난 사람이면 된다 이렇게 믿는 거 그 마음을 깨뜨리고 싶지 않은 거죠 결국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건 다 불편한 물음이 돼요 정말 이 나라는 사람이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나요? 아니에요 망망 꼴꼴 노릇을 하는 사람이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지금 열심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지 자신들의 권력을 마음대로 발휘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가 좋거든 동물농장 거기서 다 같은 돼지는 나도 돼지는 차이가 있다 좀 더 나은 돼지가 있다 나은 돼지는 사람의 행동을 한다 동물농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저도 못 들었죠 네 제가 처음 동물농장을 했을 때 쇼킹했던 게 그거였어요 근데 저 질문하면 네 보통 파악할 때 선생님이 여기서 이 돼지와 연결시키는 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 여자애가 동물이라고 보통 머물러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론에서는 이 소녀를 죽인 여자애가 조연병에서 거의 동물적으로 죽였다라고 악마로 하는 것이 본인들이 믿고 싶어하는 것들에 맞으니까요 근데 그래야지 이 권력의 코드에 맞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은 제가 이 나라는 사람이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나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현재 이 나라의 권력을 지은 사람은 이 나라를 동물농장으로 만들려고 하지 사람이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동물농장에서 동물농장에서 나폴레옹 1세와 같은 그런 심리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면서 자기만 살겠다고 온갖 징글징글한 짓을 다 하면서 살아도 되는 나라가 되는 건가요? 그거는 동물농장처럼 되기 때문에 또 동물농장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어쩌면 그 악덕 주인을 쫓아내고 동물들이 자유와 권리를 갖기 위해서 악덕 주인을 쫓아 냈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게 민주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민주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 권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본인들이 더 나은 돼지 더 나은 멍멍이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 게 그게 지금 조지 오엘의 조지 오엘인가요? 동물농장 쓴 사람? 네 조지 오엘의 동물농장이 아니라 조지 오엘이 그렸던 그 동물농장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구현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조지 오엘이 참 재미있어 하겠죠 박사님 살인을 하게 된 17세 소녀의 심리만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고 보도 또 처리하는 이 사회의 어른들의 심리를 알려주세요 제가 알려졌나요 안 알려졌나요? 알려주세요 알려졌나요? 네 이걸 더 방송 계속하면요 저는 나폴레옹이 2세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방송은 이 정도로 끝내요 그리고 그 전국에 있는 본인이 동물이라고 믿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요 왜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야지 동물로서 살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질문을 던져주세요 자 오늘 방송 나오신 분 누구시죠? 이웃집 집사입니다 네 철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행이다.